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수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오늘이 여러분 수능 날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날에 답지가 지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지 공개가 되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8시 정도 되었습니다. 자, 밤 8시겠죠? 자, 우리 오늘 해설 강의를 하는 지문들은요. 일단 거진 다 포함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항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1번은 하미추론 문제입니다. 하미추론 문제는 선생님이 찍기 특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먼저 읽고 이와 같은 정보가 지문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쌍둥이 문장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non-stick frying pan 아마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non-stick frying pan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장 구조를 딱 보면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something입니다. A를 B로 전환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non-stick fry pan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계란은 fry 할 수 있는데 이 계란이 팬에 붙지 않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무엇일까?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된다 라는 뜻이니까 일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정보와 플러스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는 여기가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plays a critical role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내가 관심을,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답니다. In how you deal with stress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요. 자, 중심 소재는 스트레스고요. 자,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못 다루는 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Sketchered attention 자, 스케철드 어텐션은 harm to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자, 스트레스를 여러분 let it go, let it go 들어보셨죠. 자, 이게 그냥 뭐다 잊어버리게 하다, 신경 안 쓰게 하다, 놔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능력의 마이너스인 거니까 실제로 스케철드라고 하는 어텐션은 좋지 못해요. 스케철드가 흩어진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집중이 스케철드,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자, 흩어진 상태가 다르게 말하면 콤마 콤마 사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It is narrowly focused 자, focused 앞에 narrowly가 붙었어요. 이게 좁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만 우리가 막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자, 그렇게 되면 뭐다 안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able to fixate, 고정시키는 거죠. 어디에만 고정시키냐면 여러분의 경험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에만 고정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철드는 다름 아닌 narrowly 하고 똑같은 거야. narrowly focused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When your attention or spotlight 그럼 여기서 spotlight이 바로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이 어디다가 attention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는지 그러한 것들이 widened 자, 이게 확장되면 narrow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어, 뭐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하! widened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widened하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영역에 여러분을 얽매이게 해서 표면적이거나 또는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narrow focus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narrow focu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스트레스 레벨을 강화시킵니다. 마이너스죠. 하지만 widened focus라고 하는 것은 turn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의 수위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요소가 is less important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보다? bigger picture 보다. 그러니까 bigger picture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it's like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non-stick 그 다음에 frying pan 달라붙지 않는 frying pan으로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은 구울 수 있지만 여기서 계란이 팬에 들썩들썩 달라붙지는 않는 거죠. 끝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찾아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widened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되겠죠. 자, never being confronted with any stress for experience 이건 스트레스 자체에 마주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확 확대해요. 까지는 좋은데 스트레스 원인 파악한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confine이 가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나 아니면 포커스를 가두지 않아요. to positive aspect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것에만 가두지 않는다는 말은 마이너스도 생각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안 나왔죠? 그 다음에 having a larger view 자, 이게 어때요? 관점이 좀 커요. 그 다음에 beyond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요소를 넘어서서 더 큰 관점 big pictur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ake something into account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게 원인이 돼요. 스트레스는 무엇의 원인이냐 wide view를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럼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수단으로 삼아서 더 큰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소거를 내가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widen이라는 답을 찾았을 때 아, 매몰되어 있지 않아야지 스트레스를 let go가 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흑분 close to that 후에 후에 다닌 흑분 ansen ALL